나 누군지 알죠? 내가 어떻게 알아? 널 어떻게 믿고? 이렇게 겁 많은 양반이 그런 짓은 어떻게 하셨나 몰라. 앞으로 멀쩡한 멘탈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? 인생긴데. 무슨 소리야. 내가 뭘 어찌했는데. 아, 끝까지 모른 척하시겠다. 그래요, 그럼. 오늘 용건은 그게 아니니까. 용건? 뭔데? 네가 나한테 용건 있을 게 뭐가 있어? 있는데 용건, 차영민 교수님. 뭐? 차 교수님 수술? 지금 나보고 교수님 수술을 맡아달라고? 너 미쳤어? 차 교수님도 아셔? 이거 혹시 교수님 뜻이야? 어, 맞아. 내 뜻이야. 차 교수님. 차 교수님 자리. 저 주십시오. 차 교수 자리를 달라. 저도 제 인생 다 걸고 하는 건데 그 정도 욕할 자격은 되는 거 아닙니까? 와, 우리 안 선생님 눈빛 바뀌셨네. 이번에는 도끼 제대로 품으셨나 봐. 장 회장님께 주사기 꽂을 때 이미 돌다리 건넜고 방아쇠 당겼습니다. 한 번 손에 피 묻힌 인생 두 번 묻힌다고 뭐 달라집니까?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. 이 게임. 내가 이러려고 그 자리를 피워놨었나 보네. 내가 이러려고 그 자리에 다가야 돼. 왜이러 오지? 난 안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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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 기다렸어? 나도 좀 앉자. 나 기다렸어? 나 기다렸어? 나 기다렸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해도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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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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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S